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우 변호사, 김완 한길의신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회 프로파일링도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관련해서 먼저 MBC뉴스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에서 합격이 번복된 응시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교육청 5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처음에 사망기사 나왔을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많은 분께서 공감하셨었고요. 그런데 김완 기자, 이 사건 일단은 합격했다가 불합격으로 바뀌고 그래서 응시자가 사망한 이런 사건이죠? 네. 이게 저도 사건기자를 오래 했는데 약간 겨배구조로 돼 있어서 언뜻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사건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7월에 부산지교육청에서 기술직군 공무원 경쟁시험에 지원한 A씨가 있었습니다. 이 A씨가 합격을 확인한 거예요. 전산상으로.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실제로는 불합격됐던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성적을 열람했던 전원에게 합격이라고 뜨도록 10분 동안 전산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A씨는 그냥 그 실망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유족이 왜 이게 합격이었다가 불합격된 거냐에 의문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실제 이분이 필기시험에서는 3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면접에서 당락이 뒤집어졌고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면접관들이 면접에서 편파적으로 심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이제 관련 공무원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했는데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시교육청 공무원 B씨가 지금 공무상 비밀누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이런 사건입니다. 네. 공무상 비밀누설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김준우 변호사 적용 혐의를 이렇게 보시면 뭔가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 추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최종 합격권이 3명인데 극단적인 결단을 한 고인이 된 A씨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에서 3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바뀌었으니까 면접에서 혹시 불합리한 게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이제 외부 면접위원이 있고 내부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당락이 바뀌면서 오히려 필기시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이제 면접에서 굉장히 최고점을 받으면서 이제 당락이 바뀌어서 그분이 3등을 해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구속기소가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법원에서도 이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더 그래서 더 안타까운 사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수사 결과 그리고 기소 법정에서 나오는 어떤 증거를 다 봐야 전체적인 윤곽이 확인이 되겠지만 그동안 김완 기자 설명에 따르면 이게 유족 측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됐고요. 그것이 결국은 사실로 드러난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좀 어떤 게 더 밝혀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필기에서 3등을 했더라도 면접 과정을 통해서 탈락할 수는 있습니다. 면접 성적도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유족은 그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으니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해보니 이 면접 과정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서근치 않다라는 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합격한 3명이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합격이 된 것인지 이 면접 과정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그러면 예를 들면 면접에서의 변별력과 앞선 필기에서의 변별력이 있을 텐데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실제로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공개 채용 혹은 이런 입시에서 채용 문제에서의 면접 비리는 사실 굉장히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히 진행이 되고 예를 들면 합격시켜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연필로 예를 들면 뭐라고 써놨다가 면접이 끝나면 지우개로 지워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면접 과정에서 어떤 부정한 일이 있었는지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사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게 우수 등급 모든 면접 등급에서 상을 받게 되면 그냥 합격이 된다라는 제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단순히 점수를 통해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물론 당연히 있는 겁니다만 그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어떤 등급을 받게 되면 이 5명의 면접을 본 사람 중에 그 사람 무조건 합격을 하게 돼서 지금 이 3등으로 합격하게 된 필기시험에서 5등을 한 부분이 그런 등급을 받으면서 합격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좀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면접 시험의 어떤 특성과는 좀 다른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뭔가 이제 직권으로 그러니까 부당한 영향력이나 의도가 있을 경우 관철될 수 있는 묘한 시스템이 좀 돼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종합을 하면 최종 이 기술직인데요. 합격자 수가 3명이고 사망한 분의 경우 19살이었는데 필기시험 3등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거의 이제 합격이 예상됐었는데 면접 시험 결과 뭔가 순위의 변경이 일어났고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그중에 누군가 한 명이 필기시험은 합격 범위가 아니었지만 면접관 2명 이상의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3명 중 1명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3등이었던 이 사람이 밀려나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술직에서 글쎄요. 면접 과정에서 이토록 차이가 날 수 있는 예를 들면 아나운서직이라든가 이러면 또 이해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고인이 되신 분은 전부 중등급을 받았고 합격을 하신 분은 전부 올 상을 받아서 우수가 됐다고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니까 검찰이 더 들여다보니까 이게 뭔가 혐의를 포착해서 기소에 이른 게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구속이 됐다는 건 그리고 여기 공무상 비밀로설이 포함됐다는 건 전형에서의 채점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수험생은 알고 어떤 수험생은 몰랐다라고 하면 사실 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의도를 갖고 누군가를 몰아줬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유사한 사건들이 대학 입시라든지 또는 회사 채용 등에서 있어서 이게 큰 문제가 됐었는데 공무원 채용에서 이러한 비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보통은 필기시험에서 합격하고 면접에서 불합격시키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합격하기보다는 절대적으로 그냥 낙제를 시키는 방식인 거잖아요. 필기시험은 너무 좋았는데 면접 봤더니 공무원으로서의 인적성이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면접에서만 탈락해서 다른 사람이 합격하는 경우는 되게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제도가 됐는지 좀 불합리했던 것 같고 유가족은 처음에는 그냥 잘못 합격자를 발표한 혐의를 중심으로 해서 직무유기와 자살방조라는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좀 구성되기 어려운 죄로 고발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좀 이렇게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삶과 고인의 명복을 길고요. 잘못이 있거나 책임 있는 사람은 정말 엄중한 법의 철퇴를 받기 바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준비된 MBC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2018년 서울의 이른바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두 아들의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은 일도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들이랑 박순회 장관님이 두 분이 나란히 안 돼 계셨어요. 그 생활기록부를 예쁘게 꾸미려고 그렇게 오는 거죠. 이에 대해 박 장관은 20만 원대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한 번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완 기자, 박순회 장관, 교육부 장관이죠.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또 불거졌는데 자녀의 생활기록부 첨삭 의혹입니다. 방송을 듣는 분들은 생활기록부는 선생님이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첨삭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새 교육이랑 입시 제도가 워낙에 바뀌고 요지경이라 저도 이 보도를 보고 이런 게 가능하구나. 지금 강남에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8년에 서울의 한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두 아들의 생활기록부 문장을 첨삭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들으셨지만 컨설팅 학원 직원이 진술을 했습니다. 이 학원 대표는 2년 뒤 경찰 수사에서 다수의 대필과 대작을 해준 혐의, 생활기록부와 관련해서 구속이 됐고 강사와 학생들로 무더기 입건이 됐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생활기록부가 특정한 학교를 진학하기 유리한 방향으로 꾸며질 수 있다는 거는 강남권에서 공공원한 얘기였어요. 그 방향으로 꾸며진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들어야 된다, 포트폴리오를. 조작이죠. 커리어를. 그런데 그 부분에서 박순혜 장관이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두 아들의 생활기록부 문제를 상담받고 실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넣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교육부에서 반박이 나왔죠?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컨설팅 의혹에 대해서는 장남이 수시 입학이 아니라 이게 내신을 필요로 하는 수시 입학이 아니라 정시로 대학에 합격했다. 이거는 입시 제도가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시험 수능 성적을 유지로 평가를 받아서 합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차남의 경우에 고3 때 회당 한 20만 원 정도의 자기소개 컨설팅을 1회 받은 거다. 2019년 해당 학원에 대한 고발 사건과 차남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정작 생활기록부를 첨삭한 게 아니냐 이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김준우 변호사 지금 교육부의 반박 내용을 보면 20만 원대의 자기소개서 컨설팅만 받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학교의 학생 생활기록부를 외부에서 교사가 아닌 자가 수정을 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이건 불법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거가 적발돼서 처벌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유예가 나온 경우도 있고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맞다고 좀 다른데요. 사실은 넓게 보면 우리 대입 전형이 수시와 정시로 나뉘고 생각과 달리 정시가 사실은 조금 더 소득이 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수시가 오히려 의외로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수시도 이른바 교과 전형 내신을 거의 의지하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크게 부담이 없는 반면에 종합 생활기록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자소서나 생활기록부 상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또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이런 경우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일반 고면 2등급 학생들도 합격하기 어려운 학교에 자사고 학생들은 4등급이어도 생활기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늘 논란이 좀 많은 제도가 사실은 수시 중에서도 이런 전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형에 있어서 생활기록부를 교사가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데 1선의 학교의 교사들 중에 열정적인 교사들은 일일이 다 작성을 합니다만 한 2등급 이내 보통 11% 이내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목숨을 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하면서 선생님한테 역으로 제안을 하는 경우에 1선의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이거를 그대로 무시하기에 쉽지 않은 일선의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사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그런 게 있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수없이 많은 학생들의 예를 들어 수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이 굉장히 많은데 담임선생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다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만약에 없는 얘기를 가져온 게 아니라면 교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주로 처벌받는 거는 이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상에 있는 다양한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대필에서 경진대회 상을 받는다든가 뭔가 앱을 대신 개발한다든가 내가 이거 무슨 장관의 따님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보도에 유사한 보도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법무부인지 교육분지 지금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좀 불법 컨설팅 학원이 적발이 됐는데 그 학원이 적발된 건 2019년 시점이고 학원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그 학원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부 수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느냐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이런 가짜로 대필해서 보고서를 쓰고 뭘 하고 하면 위기에 의한 혹은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가 같은 것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면서 7133번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김준우 변호사가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네요. 학교에서 애들한테 쓰고 싶은 단어를 써오라고 합니다. 거의 고발 같은 내용인데요. 글쎄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전혀 묻지도 않고 저에 대해서 막 쓰셨던 거 기억하고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입시에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요새 청년들 취재를 해보면 수시, 지금 말씀하셨지만 수시 전형이 금수저 전형이 있고 흑수저 전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나머지 중간은 정시로 학교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시는 수능 반응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공부를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시 공부를 해서 가는 경우인데 수시의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특정한 대학을 먼저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각종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가는 길이 있고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입시 제도의 형평성 때문에 배려를 받는다든지 혹은 이제 말하자면 하는 별도의 전형을 통해서 가는 그런데 지금 이제 박선회 장관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더라도 교육부 수장이 금수저 전형을 활용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사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네. 4445번님께서도 좀 문자 주셨어요. 특목고도 엄마들이 컨설팅 받으려 몇백만 원씩 쓰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일반고 학부모나 학생들은 그 피해가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학교에서 아니 생활기록부에 원하는 대로 써줄 테니까 뭐 서서 가져와 이렇게 한다면 자기가 그냥 쓸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어 이거 최대한 잘 써야 될 테니까 돈을 누구한테 주더라도 전문가에게 받아오겠다.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의해서 그러면 부모의 어떤 경제력이든 이런 거에 따라서 갈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정보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선회 장관 같은 건 민주당에서 그 지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은 그런 정보의 편차나 혹은 그런 알려지면 안 되는 정보들을 아는 것들을 단속하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본인 이제 아들이 그런 이제 말하는 불법이 이미 적발된 입시 컨설팅 학원을 통해서 입시를 치렀다라고 하면 과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이른바 이제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학원 중에 하나 이제 불법 대필이나 보고서를 작성했던 이제 경우에 실제로 썼는데 이제 또 입시에 영향을 별로 안 주거나 떨어진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가 됐다가 선거 유예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입시에 문제가 된 사람 이제 불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또 뭐 벌금형이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학원장 부원장은 이제 징역 뭐 한 1년 2개월 1년 이렇게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온 일이 있었거든요. 4월 달에. 그래서 이게 경종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블라인드 전형 여러 개 있습니다만 수시 자체라기보다는 이 그 생활기록부 전형 참 그 좋은 일선 현장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과외활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이제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데 입시 악용되는 부분도 있어서 끊임없이 제도 개선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문자로 반론을 주셨습니다. 3527님께서요. 있는 전형 제도를 이용한 걸 왜 비난을 하나요? 금수저니까 나쁘다는 건가요? 뭐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교육이 계층 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이거에서 어떤 학생은 태어나자마자 3루에서 출발을 하고 어떤 학생은 홈에서 출발해서 1루 2루 3루를 돌아서 와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입시 제도를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수시와 정시를 나누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공정함을 갖추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부모가 자본을 이용해서 입시 컨설팅 학원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다. 이게 아무리 만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떤 교육의 공정성, 입시의 공정성을 해야 하는 문제고 더욱이 이분은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기준과 윤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도 어떤 여배우분이 그런 걸 관여했다가 하여튼 구속되고 기소되고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예일대 등 소위 말하는 아이빌리그에 수없이 많은 입시 부정 사례가 적발돼서 FBI가 수사해서 많은 사람이 처벌받았죠.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수저 전형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텐데요. 멀리서 보면 이런 게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평준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했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비평준화인데 심지어 학비도 비쌉니다. 예전에 비평준화 할 때도 학비는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실은 과외를 굉장히 많이 해야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갈 수 있는데 제가 과학고를 폐지하자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또 학비가 없거든요. 일단 가면. 그런데 외고자사고 같은 경우는 학비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평준화보다 더 나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담, 교육비 부담 문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박선희 장관 문제가 만약 청문회를 거쳤다면 이 부분이 좀 더 드러났을 텐데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그렇다면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국회가 파행일 때는 그대로 강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급 자리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급 자리는 이게 그냥 청문회 없이 인사검증 동의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런 정도의 공론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드리니까 3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문자로 주신 분 말씀처럼 아니 돈이 집에 있어서 허용되는 합법적인 그러한 교육적인 방법들 동원하는 것 이것이 한 단계라고 하자면 그렇다면 거기서 크게 비난할 수는 없지 않느냐 두 번째 단계는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편법들을 활용했느냐 세 번째는 아예 법을 어기는 처벌받을 불법 행위냐 그런데 지금 일단은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박순회 장관의 두 자녀가 법적으로 처벌받은 곳에 컨설팅을 받았고 그래서 교육부 수장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고요. 그런데 만약에 불법적인 것까지 가느냐는 청문회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데 민주당이 스테이프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국회에서 뭔가 이런 부분들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해당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에 적혀있는 각종 스펙 형성 과정에서 단순히 문장 첨삭만 가지고는 큰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디 사실이 있었느냐 네. 그보다는 스펙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외주를 줘가지고 가짜 논문에 만든다든가 가짜 개발할 수도 없는 앱을 개발했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호 변호사 김환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볼까요? 최근 유튜브에 일본 피교 선수죠. 잘 알려져 있는 아사다마오 사망뉴스가 올라와서 시끄러웠다면서요. 김환 기자? 네. 저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한국 관련한 해외 속보를 빠르게 전달해준다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아사다마오가 발견이 됐는데 눈물 터진 김환아 선수 결국 점점점 이런 제목으로 관련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그 영상에는 아사다마오가 서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뭐 이런 가짜 뉴스였는데 이거 저는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아사다마오가 강남에 왔으면 아마 보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거를 이 유튜브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가 난리가 날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정도의 사건이 나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왜 이게 경찰 기자들이 아닌 유튜버가 뭔지 알게 됐는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게 판명이 됐는데 이게 판명이 됐지만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만도 거의 100만 뷰 가까운 페이지 뷰를 기록을 했고요. 이 가짜 뉴스 이후에 구글 트렌드라든지 이렇게 포털 상황에서의 여론 흐름을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아사다마오 관련한 검색량이 폭증하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와이프가 아사다마오 그거 봤냐. 이거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좀 이날 하루 종일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니 만우절날이라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만우절이어도 누가 죽었다라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장기경 씨가 4월 1일 날 사망하면서 우리가 그때 만우절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돌아가셨었죠. 그런 어떤 아픈 트라우마도 우리에게 있고요. 어떤가요? 지금 이 사건과 유사한 혹은 더 심한 가짜 뉴스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2018년도에 가짜 뉴스 관련해서 기획을 심층적으로 해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한 80여 종 정도의 가짜 뉴스를 수집을 해서 그 가짜 뉴스의 팩트를 다 체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80여 가지 정도의 가짜 뉴스 팩트 체크를 하는데 거의 한 두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3명이서 하셨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근거 있습니다. 뭐냐면 독일에서 어떤 사건이 났는데 어떤 통계가 인용됩니다. 이게 독일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구조가. 그러면 그거를 근데 사실 검증을 하려면 독일에 있는 법원에서 실제로 그런 판결을 했는지 했다면 보도된 내용이 그 판결문과 맞는지 이런 걸 일일이 다 검색을 해봐야 되는, 찾아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흔히들 얘기하기로 가짜 뉴스가 95%의 사실과 5%의 비틀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아사다마호권도 그렇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시된 내용들을 보면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면 읽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가짜 뉴스일수록 굉장히 정교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강조를 해도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이걸 막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막기도 어렵지만 김준우 변호사, 사회적 폐해도 큰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법적 처벌이 물론 불법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제일 먼저 우리 수사당국이 어려운 거는 이게 유저가 누군지를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들이나 공인, 연예인분들도 변호사들한테 악성 댓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의뢰를 하시는데 네이버 다음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유튜브 댓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해외에. 네. 그런 부분이니까 특히 이제 이름 없는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은 예를 들면 유명한 극우 유튜버들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릴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안 나오고 그냥 그림만 짜집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이상한 뉴스랄까요? 네.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경우에 실제로 이 사용자가 누군지 확인하는 데까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이디만 아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의 자체 어떤 가이드라인, 범열, 이 기능에게만 모두 맡길 수밖에 없는 자율 규제만 맡길 수밖에 없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아사다마오 가짜 뉴스 올린 유튜버도 좀 신원이 불분명한 그런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논란이 됐고 특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누가 고발을 하거나 수사를 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 명을 잡는다고 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고 또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소용돌이처럼 확산이 되는 건데 거기서 어떤 경우에 특정한 한 명의 고리를 끊어낸다고 해서 과연 이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느냐 또 그런 알고리즘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무수한 가짜 뉴스가 떠도는데 원작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걸 원작자를 믿고서 계속 반복해서 전파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건 유튜브에서 특히나 가짜 뉴스가 많은 것은 돈벌이 때문인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게 너무. 그런데 과연 이렇게 뭐랄까 순삭된, 빨리 삭제된 글까지 바로 이렇게 금전적 리워드가 유튜브 측에서 유튜버한테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신고가 되거나 이러면 바로 수익화로 연결되지는 않을 텐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의 비즈니스 목적은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온 유저가 최대한 우리 플랫폼에 오래 머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보의 옥석을 플랫폼 기업들은 약간 의도적으로 반개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목적이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흥미롭고 선정적인 주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언론의 목적은 사실을 보도하는 걸 어쨌든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기본적인 목적이 달라요. 이 일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계속적으로 규제해야 된다 규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플랫폼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책임을 질 이유도 없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완 기자, 김준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및 자막 영상 손정付 alyco Truett drop 이 ander